지금부터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정강훈 세력과 일부 구구교회의 거액 공천 장사 그리고 각종 선거법 위반, 야당 음해 허위사실 유포, 사기 행각 등 고발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님께서 여는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만한 출신 국회의원 긍득구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의 정강훈 목사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강훈 목사의 딸이 대주주로 있는 알틀폰 통신사 영업사원들이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철저하게 수서에 엄벌에 처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정강훈 목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강훈 목사의 깊은 관계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강훈 목사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본인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자신에게 연락이 와서 민주노총의 시위를 막아달라는 부탁도 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강훈 목사의 관계에 대해서 전 목사의 주장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중총 변경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원희룸 장관은 후임 장관이 발표되자마자 보수 정교 집회에서 정강훈 목사를 만났습니다. 정강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 후보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위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체 정강훈 목사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이길래 대통령을 뒤에 얻고 호가호의하는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강훈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관계입니까? 윤석열 조건에 촉구합니다.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망언을 쌓는 정강훈 목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그리고 정강훈 목사가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강훈 목사를 철저하게 수사에 엄중히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네, 강득구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평화나무, 소울의 소리, 강득구님, 검사검사 모임, 민생경전구소, 또 윤석열, 김건희 세력, 온갖 비리, 진상규명 공동원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Y10에서 우리 언론인들께서 특정 보도 보셨죠? 1억을 냈고 또 5억을 더 내면 상위 순봉 공천을 주겠다는 자유통일단과 정강훈 세력의 충격적인 공천 사기, 공천 행각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는 그거에 대해서 공천 행각은 문제없다고 하지만 공천 대가면 불법이라는 게 이미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선관위에서도 입장을 확인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본누에서 오신 특히 기독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얘는 오른쪽에 윤석열, 김건희 세력 온갖 비리, 진상규명 모임 대표도 맡고 계시는 박승복 목사님 모셨습니다. 항상 저들과 함께해 주신 분입니다. 극우 세력들을 비판했다가 고발까지 다수 당해서 고초를 겪고 계시는데요. 진용호TV의 진용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고발은 평화나무, 기독권력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또 기독교 개혁을 전문으로 하는 평화나무 공익단체가 이 기자회견 직후에 고발을 하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사회 그리고 또 대표 고발을 준비해 주신 평화나무의 공명선거 감시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 디모대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YTN의 특정 보도 외에 또 서울의 서울의 특정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강훈 세력이 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가가호 방문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서 빨갱이라는 등 공산화가 된다는 등 김정을 만나서 연방제 통일을 사인해 줬다는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퍼뜨립니다. 이건 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되고 불법 가가호 방문이 됩니다. 이 부분이 고발장에 들어있는데요. 그것을 보도하신 서울의 서울의 박성태 기자가 모셨고요. 옆에는 현장에서 이재명을 안 찍으면 100만 원을 준다. 그리고 그런 각종 허위사실을 가가호 방문하면서 퍼뜨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제보하신 제보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서울의 서울의 백운종 대표님 모셨습니다. 우리 평화나무 민 에스더 이사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국회에서 강득권님과 이렇게 같이 문제제기하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이지만 이어서 고발 그리고 이 정강훈과 자유통신당의 세력이 윤석열, 김도니, 한동훈 전권을 비유하면서 끊임없이 거기서 유포하고 심지어 공천원까지 받는 이 정말 악행에 대해서 끝까지 저희가 단지할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PD로 있는 박성태 PD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처음 제보를 해주신 제보자 분이십니다. 제보자 분께서 먼저 왜 제보를 하게 됐는지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상도 쪽에 600세대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를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비방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분을 장애인활동지원사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각장애인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강훈 밑에 계시는 영업사원이 알뜰폰을 가입하면 월 100만 원에 연금식으로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알뜰폰 가입해달라고 사람을 좀 모아달라고 그런 전화가 와서 제가 일단 사람들을 좀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장애인들을 모아서 알뜰폰 영업사원의 분들의 설명을 듣는 과정에 이재명 대표님이 이번에 4, 50날 총선에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게 됐고 제가 볼 때도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지만 한 공동주택에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을 찍고 그리고 가입하면 구동력 천 원에 통신료 2만 9천 원에 구동력 자유통일당에서 발간하는 자유일본가 그걸 올 5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이 다 담겨있는 동영상을 지금 이슈가 되는 서울의 소리에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그리고 나서 동영상 찍은 거를 37분짜리를 제가 동영상을 서울의 소리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월 10날에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투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법부까지 뺏겨버리면 지금 현 정부가 독재적으로 하고 있는데 4월 10날에 투표를 꼭 해주십시오. 간단히 제가 취재 경위하고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보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월 23일 날 먼저 영상을 제보해 주셨고 저희 취재 증가 제보자가 2월 26일, 3월 4일 두 차례 더 추가 취재와 촬영을 한 영상물을 갖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을 보면 다 알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한 5만 원 정도를 내면 한 천만 명이 됐을 때 월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죽였다. 그게 금액적으로 환상을 해보니까 10조가 됩니다. 10조를 죽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해서 사기 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취재를 했고 두 번째로는 명예훼손성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고 연방제에 사인을 했다. 이 말을 방문 영업을 한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다고 말한 방문 영업 목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명예훼손성 발언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추가 취재를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무조건 이겨야 된다. 자유통일당을 몰아주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공공연화하거든요. 그것은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적 위반 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취재를 했고 그걸 방송을 통해서 공론화시켰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조력을 받아서 차후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소홀의 소리는 단순하게 의혹만 갖고 보도한 게 아니라 제보자 분이 주신 확실한 팩트체크가 되는 영상을 갖고 취재를 했고 이것 갖고 끝까지 끝까지 정광훈 목사가 어떤 식으로 배우했는지 개입이 됐는지 추가 취재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평화나무 국명선거감시단 김 디모대 목사입니다. 기자의 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광훈 목사입니다. 어두운 종교와 정치가 만나는 불법행위가 있는 그곳에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단골손님 정광훈 목사입니다. 정말로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먼저 저는 이 사람을 목사라고 제 입에 담기조차 싫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자에게 저 역시 목사로서 이 사람을 정광훈 씨로 목사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광훈 씨로 부르겠습니다. 정광훈 씨를 비롯한 한국의 구국 교회들은 매번 선거철만 되면 예배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 더불어민주당 배후에 북한이 있으며 남한 내 간첩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 민주당의 공천과 선거가 개입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매번 반복해왔습니다. 이들은 순진한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해서 교회 헌금을 빙자해 돈을 걷고 자기들이 낙선시키고자 하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또한 진보 정당들에게 종북 이미지를 씌우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이 손잡고 고려연방제를 펼친다는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후에 김정은이 있다는 등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결국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적화통일이 된다는 등의 거짓 선동과 비방을 일삼으며 여전히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정하훈 씨가 고문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은 최근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폭로되었고 가가호호 방문에 금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구구성향의 모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시체파를 하고 있다. 세월호도 이태원 참사도 다 북한 지령으로 이루어진 시체팔이다. 라는 입에 담기조차 참담한 막말을 일삼으며 북한 공작으로 김건희 여사의 백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물고 늘어진다는 식으로 여전히 떠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철진한 반공이대 올리기가 아직도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도 기막힐 노릇인데 정강훈 씨와 구구교회들은 교회와 거리에서 그것도 백주의 정치 손동을 벌이며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를 짓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강훈 세력은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호의무사라도 된다는 듯이 국민의힘 이중대 노릇을 자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이번 선거를 주도할 기세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선거 결과 0.73 곧 24만 표차로 당락이 갈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그저 보잘것 없는 구구준동 세력으로 저희는 치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액의 공천장사, 각종 선거법 위반은 기본에 야당에 대한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사기까지 셀 수도 없는 불법행위들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정강훈 씨와 구구교회들은 오늘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여 비방하고 민주당 배후에는 북한이 있다고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존먹고 병들게 하는 이러한 정강훈 세력과 법을 무시하고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패한 구구교회의 지도자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정강훈 씨부터 먼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단죄받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우리 사회 폐해를 끼치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하고 척결하는 데 계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3년 3월 27일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장 김티모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이신 임세훈 소장님하고 또 한 분께서 자리해 주지 못하셔서 대신 우리 진용호TV 진용호 목사님과 그리고 박승복 목사님께서 연이어서 연대발언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먼저 진용호TV 진용호 목사님께서 연대발언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목사로서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에는 목사는 당연히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며 동호와 하나님은 함께 성김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광훈이라는 이 사람을 볼 때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만큼 타락해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돈이 된다면, 권력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천까지 헌금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올바른 목사의 모습이겠습니까? 저희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종이라든가 하나님의 종이라든가 목사라고 불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감히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라 했는데 사람들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미 철진한 공산단 얘기를 하고 야당 대표가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이 땅을 공산화를 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거짓말은 하나님의 반대인 것입니다. 거짓말은 예수님이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러한 말을 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구구 목사들과 정가훈 씨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발 예수를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서 제발 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김건희 일가 온갖 비리 진상 규명 모임 대표이신 박승복 목사님께서 마지막 연대 발언 맞춰주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안 강리에 소속 목사 박승복이고요. 오늘로 92일째 지하철 6호선 서울 지하철 6호선입니다. 한강인역 2번 출구에서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농성장 지키미로 92일째 지키미하고 있는 목사 박승복입니다. 전광훈 같은 사람을 기독교 용어로 삿군목사 사이비목사라고 합니다. 삿군목사와 사이비목사가 더 이상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살지 못하고 그 모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함께 투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월 10일 부패한 매국로 4대 매국로 이 모든 쓰레기들을 끝장내는 그 힘에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바로 그 길이 하느님의 이름을 온전히 감당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